배도 더 크고 똘닭도 다 달아나고 근데 별로 안 무섭네 난 멧돼지라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큰 돼지들이지 달려야 될 면 무서워 달려야 될 면 무서워 달려야 될 면 다 무서워 파리도 무서워 그러고 한 번 사냥이 쉬운 게 아니구나 따갑죠? 응 파리가 얘네 무서워 내가 따갑다 치고 나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무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따꼬해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난 분명히 잡았어 나도 봤어 어 여기있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잡았죠 아 착하네 착하냐 네 확대해주면 되게 커요 아 아 아 아 아 아 느낌은 있어요 손에 이걸 깨서 이걸 깨서 미키하면 되겠군요 잡았다 많이 잡으면 미키도 하지 말고 먹자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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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, 이씨. 아 아 아 아 낚시는 맞냐? 내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너보단 잘할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번 같이 가보시죠 우리 낚시 배틀 한번 할래? 야 내가 알렉스카에서 루어 낚시한 사람이야 야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너는 이기겠지 하하하하 사실 저도 형 정도만 해볼 만한 하하하하 야 우리 이틀만 해봐 둘이 붙자 놔 싸우세요 둘이 하하하하 아 모르겠다 하하하하 악어 좀 나온대 여기 악어? 악어 악어가 좀 나온대 진짜? 예예 사면 되겠네 악어 고기 먹어봤거든요 괜찮아요 저런 냄새가 어떨까요? 제 근육 제 근육이잖아 오케이 둘 둘 그렇게 앉을까요? 넷이 쪽으로 가셔서 그렇죠 그러지 말고 둘 둘이 앉을까요? 저쪽 분에도 있어요 네 좋은 사람한테 둘 둘 형 여러분 이렇게 당첨 형이랑 같이 하시고 형이랑 교회랑 같이 하시고 어이 형님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이준이는 안 맞는 거 같아서 형님 낚싯대 갖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게요 제 근육이 설치 감사합니다.